별다른 전력 보강 없이 팀을 상위 스프릿인 파이널A로 이끈 대구FC의 최원근 감독이 선수단에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짧고도 달콤한 휴가를 주어야 되는데 자아이 내일부터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뛰어보겠다는 각오를 밝혀서요 최원근 대구FC 감독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이젠 AFC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가져와야죠 역대 팀 장단 최고 성적인 3위와 아침 티켓 두 가지 목표로 리그 마지막까지 달려보겠습니다 라고 목표를 명확히 해서요 네 대구FC의 응원가처럼 꽃피는 겨울 국제선을 타고 싶다는 얘기입니다